덥다 덥다 더워 왜 네가 불꽃 카리스마야?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카리스마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있지 않아요?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음 유진이가 저때 화장도 평소랑 좀 다르게 했는데 유진이가 저때 화장도 평소랑 좀 다르게 했는데 엄청 잘 나왔네요 진짜 아이돌 같아 유빈이는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? 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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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수